음악 주세요. 창가에 뉴런이 내린 빗물수리만큼 시리움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. 나 모르겠어. 나 봤는데 모르겠어. 오, 승희야. 이거 봐라, 이거 봐라. 3번은 아니었나? 3번인가? 5번인가? 3번인가? 3번인가? 뭐야, 표정 왜 저래? 아니, 내가 틀렸거든요. 난 뭐야, 도대체? 매주 하는데. 매주 하는데. 2번인가? 2번인가? 3번인가? 2번인가? 계속 얼굴이 하얘. 이제 흩어져가 너와 있어 죽어 흩어져가 정말 억울했지 않아요? 팔에 풀렸어, 팔에 풀렸어. 이제 날이 풀렸어. 날이 풀렸어. 그 시간도 그 모습도 공포영화, 공포영화.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나요? 한 번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날이 풀렸어. 날이 풀렸어. 날이 풀렸어. 와우. 와우.